내어생 안녕하세요 히어로즈 내어생 양경식입니다 제 장점은 오늘 스케줄은 저희 내야소들을 일단은 50분에 핸드링을 해요. 그리고 핸드링하면 11시에 미팅을 하고 배팅 연습, 그리고 이제 마무리 컨디셔닝 하고 이제 이렇게 끝날 예정입니다. 어 맞다 형 그 종이 갖고 나와야 돼요? 아니 그 제가 걷고 있었는데 형들 웨이터하고 있어가지고 걷고 있어? 네 네 네 끝나고 끝이니께 드리면 되잖아요. 형 근데 버플 너무한다. 아이 원래 이렇게 쓴다. 뭘 그렇게, 언제 그렇게 했어? 아 형 그리고 저거 지열이 형하고 지영이 형이 볼 쓰고 있어가지고 네 좀 늦게 꺼낼 거예요. 근데 이거 이럴 때 한 번도 없거든요? 네 이거 시키신 거 아니죠? 주장 아니죠? 아 주장이라 해주세요. 아이 집집에. 나왔나 이제. 아 스트레칭이에요. 아 이제 몸풀기 해야지. 아 이제 몸풀기 해야지. 아 이제 몸짱. 있다 지금. 빨리 나와서 조구 좀 빼라 얘들아. 나 혼자 나와서 뭐하냐 지금. 아 근데 저는 되게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라서 원래 화낼 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. 야구가 잘 안 될 때 그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. 오늘 마지막 고향 훈련 열심히 한 거 해보자고. 아니 왜 웃는 거야. 왜 왜 올해 고향. 아니 고향에서 마지막 훈련이잖아. 이제 우리 고흥 갈 거 아니야. 아니요 준비 안 했습니다. 준비 안 하고 그냥 순발력으로. 이거 찍어주세요. 이거 찍어주세요. 이거 찍어주세요. 아아악. 야 경치에 찍는데. 야 주워봐 주워봐 주워봐. 그럼 저거 빼야 돼. 아 이건 진짜. 디펜트 있어가지고. 뭐 빼야 된다고. 큰 망. 큰 망도 빼야지. 아니. 왜 왜 갑자기 경치에 말 맞아 졌어요? 아 큰 망 빼고 이제 준비해야지 운동. 경치에 걸까 하는 거야. 아니 근데 이거 빼는 거 맞아? 아 맞아 디펜트 하잖아. 파일트야 뒤로만 빼놓자잉. 원래는 이제 다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제 이게 딱 보니까 이제 빼야 될 거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또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또 깨자고 같이 한 거죠. 원래는 그러지 않습니다. 한 번 더. 한 번 더. 즐겁게 하고 가자.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파이팅 가자. 공 s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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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se. ohh Uh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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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lv times nog still running! hophi 자 준비. 호피 한 성공 Toe 가. 자 man chINGg go. Online time. uted 못 감사합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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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x2 병식이 원래 이럴 수 있어 안 하는데. 카메라가 많이 부담이 되는구나. 다시 손 한번 내고. 뭐야. 소용해졌어. 병식을 위해서 하자. 촬영 해보니까 평소랑 다르게. 자연스럽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야 되나. 평소답지 않았어요. 원래 되게 카메라가 있으니까. 되게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는데. 찍으니까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. 부끄러워가지고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. 오늘 행동을. 운동하는 데에서. 들고. 또 숨겨둔. 아우 그만 너무 숨겨둔. demon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우와 좀 숨겨. 와운엉 숨겨둔. 손가락을 끌어. 손가락을 끌어. 손가락을 끌어. 손가락을 끌어. 이거 몰라도 가면. 빠져봐. 빠져봐. 야 야 야 이리와 이리와. 한 번 기도아 한 번 기도아. 1 1 1 2 맞은 데 좀 넣으러 와더 이번 시작 전에는 안 힘드니까 컨디션이 좋았는데 하미라스는 힘이 빠지니까 저도 컨디션이 안좋아졌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투비가 안정적이고 또 뭐있지? 투비가 안정적이니 가장 큰 장점 아닐까? 야 너무 의식했다. 너무 의식했어 지금. 그 정도 아닌데? 아 나이스! 항상 생각했는데 김하성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경기 보고 있는 되게 너무 잘하셔서 하이라이트 보는데 되게 너무 예술적으로 야구하시는 것 같아서 꼭 같이 야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타격 쪽에서는 자신은 있습니다. 항상 자신 있습니다. 코치님이 알려주신대로 연습하고 알려주신대로 하니까 잘 맞는 것 같아서 아 신고가! 아 배야! 한 번이나 해. 한 번 한번 볼게요. 체구가 좀 작으니까 공개 마무리 캠프 B 시즌 때 체중하고 군인량이 좀 많이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몸 좀 단단하게 풀려가지고 힘을 좀 기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. 인트로 하나 찍어야죠. 인트로 하나 찍어야죠. 아 이게 인트로야. 첫 번째, 4시, 4시, 3시, 4시, 4시 인트로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도 많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제가 1분 데뷔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1분 무대에 빨리 데뷔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국적 스카이룸 야구장에서 응원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날씨가 더 추워지니까 몸 따뜻하게 보양심 많이 드시고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